안녕하십니까 생따 비전메이커 김일교수입니다. 오늘 마케팅 챌린지 41일차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마케팅 주제는요. 특이한 사이즈로 광고하라. 이 이야기가 뭘까요? 특이한 사이즈로 광고하라. 결국 내 컨텐츠가 고객에게 보여줘야 돼요.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. 드러나지 않으면 고객이 클릭을 할 수가 없어요. 그리고 고객에게 내 컨텐츠, 내 제품을 소개할 수가 없어요. 세상에는 무진장만 진짜 수도 셀 수 없을 만큼의 많은 그런 홍보물들, 그런 자료들이 넘쳐납니다. 그 중에서 내 것이 드러날 수 있게 만드는 거. 결국 모든 마케터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내 것을 먼저 보여지게 하려고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연구하는 것입니다. 결국 어떠한 컨텐츠든 내 컨텐츠가 사람들에게 읽혀져야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. 읽혀지지 않으면, 노출되지 않으면 그러면 내 컨텐츠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해야 돼요. 그러면 사람들에게 보여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일반인들이 만드는 것과 똑같이 만들어서 되겠습니까? 내 것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그렇게 보여져야 돼요. 그러니까 저도 똑같이 오픈 채팅방에 노출시키든지 블로그나 유튜브에 노출시킬 때 이런 부분을 아직 초보자지만 자꾸 어필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하면 읽힐까? 저렇게 하면 읽힐까? 책대로 하면 읽힐까? 그래서 책에서 제시하는 방법들을 자꾸 적용해 보는 겁니다. 그것의 첫 번째는요. 반페이지짜리 섬을 만들려고 해요. 그러니까 우리가 신문이나 잡지에 광고에 나오는 것을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. 그냥 전면만 낸다고 다 사람들이 보는 건 아니에요. 3분의 2 사이즈. 3분의 1 사이즈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고가 전면을 다 덮는 것처럼 보여지는 광고들이 있습니다.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만들어질까요? 똑같이 똑같은 규격의 사이즈로다가 이렇게 하는데도 누구 거는 눈에 확 띄어요. 그래서 읽어보게 되죠. 여러분 기사도 마찬가지예요. 헤드라인으로는 무엇으로 거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 내용을 떠나서 일단 헤드라인이 마음에 들면 내용을 읽어보죠.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가 그것을 정말 잘 포지셔닝 해봐야 돼요. 독특한 사이즈. 두 번째는 고객에게 당신의 우월성에 더 좋은 느낌을 당신의 우월성을 더 좋은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.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?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알아봤던 것처럼 헤드라인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그리고 매 문장마다 바디의 문장마다 시작되는 단어를 무엇으로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던 겁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당신의 이야기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게 해야 돼요. 우리 메타버스 공간에서도 스포트라이트 존에 들어가지 않으면 내 말이 다른 사람한테 전달이 안 돼요. 지금 이 광고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나누면서 저도 불현듯 생각이 드네요. 스포트라이트.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면 그러면 내 광고는 노출이 될 수가 없어요.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가 없어요. 메타버스 공간 안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. 다시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 봅니다. 특이한 사이즈로 광고하십시오. 여러분의 광고가, 여러분의 콘텐츠가 사람들에게 읽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. 평범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카드 뉴스 한 장을 만들어도 좀 독특하게 만들어 보세요. 지금의 나의 생각들을 뒤집는 그런 광고를 한번 해보세요. 고객들이 당신의 우월성에 더 좋은 느낌을 받을 수 있게 해보세요.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게 한번 해보십시오. 여러분의 콘텐츠가 읽혀지고 여러분의 그 상품에 사람들이 결제를 하게 될 것입니다. 오늘도 여러분에게 함께, 여러분과 함께 마케팅에 대해서 또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지금까지 생따비전메이커 김혜일 교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